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대아티아이가 되겠구요. 코드번호는 045-39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1시 32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현재 대아티아이는 1.69% 정도의 소폭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회사는 철도신호제어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로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나 우리나라의 코레일 인천교통공사 같은 공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안정적인 매출처를 고객사로 좀 두면서 매출처를 좀 확보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현재 2020년 전반기 기준으로 수주 잔고액이 한 2400억 정도의 수주 잔고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수주 잔액을 지금 따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종목이 과거의 흐름상 대북 관련 대북 철도 관련주로서 강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였던 부분인데요. 이후에도 역시나 대북과의 남북과의 관계 북미 간의 관계 이슈에 따라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움직였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현 시점에서는 더 이상 주가나 이런 부분들에서 크게 반응이 없는 북한 관련 이슈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줄어든 상태이다 보니까 주가의 변동성도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좀 축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구요.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에 저는 재료가 끝났다라고 보지는 않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철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종목이 또 바이든 관련 수혜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이든 시대의 경기 부양이나 노우 인프라라는 이런 개선 부분들 때문에 친환경이 바이든 관련주다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은요. 이런 고속철도 연장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규모 SOC 예산을 또 투입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이. 그래서 뭐 미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관련주가 또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구요. 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에 올해 그 제4차 국가철도망 그 계획이 올해 이제 또 선정되죠. 확정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아마 또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2021년부터 뭐 2030년인가요. 이렇게 이제 어떻게 철도를 또 짓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올해 또 수립을 해서 발표를 하게 되거든요. 올해 내년 초. 그래서 이런 부분 정도에서의 혹시라도 이런 국가 4차 철도망 구축 계획이 발표됐을 때 전국의 철도망을 어떻게 깔겠다. 앞으로 뭐 2030년까지 어떻게 깔겠다라는 그 계획을 그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이제 대아티아이가 좀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 더불어서 뭐 북한 관련 이슈도 또 붙으면은 주가가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구요. 그래서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의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솔직히 시총이 4천억 원이 넘어요. 네. 넘는데 중요한 건 이 4천억 원이 넘는 종목에 외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이 대체적으로 단타성으로만 유입이 되고 뭐 그렇게 이 종목을 잡아간다거나 이런 모습들은 찾아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도 뭐 하루 들어오고 하루 나가고 뭐 하루 들어오고 하루 나가는 이런 이제 매매 패턴이고 뭐 투신도 마찬가지고 연기금도 마찬가지고 뭐 전반적으로 잡아간다라는 느낌보다는 단타의 관점에서 이 종목을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모습들이 보이죠. 그래서 기술적인 흐름상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거는 저는 이 추세 하락 국면을 벗어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역배열에 있던 흐름이 정배열로 좀 바뀌는 이런 이제 국면을 만들어놨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차트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차트의 흐름들은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상한가 갔던 시점 이때가 이제 거의 5,000원 5,500원 뭐 이 정도 라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한가를 갖고 그 이후에는 절대 이 가격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시점에 들어왔던 거래량은 이 종목을 좋게 보고 들어온 좀 매집의 거래량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중간에 뭐 북한과의 이슈 때문에 한 번 또 가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될 것 같아서 또 가기도 했다가 지금 뚝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이제 5,500원 5,000원대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당히 뭐 차트는 누군가에 좀 관리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갔을 때에는 뭐 최대 지금 보면 한 7,000원대 7,000원대 7,200원대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좀 저항으로 좀 작용을 하는 이런 이제 구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뭐 한 몇 개월째 지금 박스권입니다. 그랬을 때 박스권 하단에서는 반등의 가능성이 그 무엇보다도 높고 반대로 박스권 상단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좀 저항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걸 돌파를 한다면 종가상으로 돌파를 한다면은 이후에 지지 여부를 보고 추가적인 매수세나 이런 것들이 또 따라 붙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종목은 그냥 박스권으로 풀어볼 수밖에는 없다. 그리고 연말에 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라든지 뭐 바이든 관련주라든지 바이든 뭐 바이든의 노후 인프라 개선 관련해서 대규모 뭐 투자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든지 아니면 뭐 북한 관련 이슈에서 또 좋은 이슈가 나온다면 한번 뛸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 때 이때 올라가면서 이때 개파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못해도 저는 이 갬까지는 매우로 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차트로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이때 이제 거래가 안 됐어요. 이 국면에서 거래가 되지 않았고 제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이제 이슈가 나온다면은 그래도 갭은 매우로 간다. 아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분봉을 한번 쭉 열어서 놓고 보면 이때 당시 이렇게 뚝 떨어져가지고 이때 뚝 떨어졌죠. 이날 종가에서 형성이 되고 다음날 여기서 해서 이만큼이 거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추후에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한 6천원대 중후반 정도까지는 그래도 못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어떤 이슈가 붙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반등 한번 나와준다면 6천원대 후반에서 7천원대까지는 그래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적인 포인트는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아티아이는 올 연말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5,500원대에서는 반등의 가능성을 좀 노리면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볼 수가 있고 다소 이 종목을 또 좋게 보고 들어가셨던 분들이 좀 떨어져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저는 뭐 추세가 막 무너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닌 상황에서 잘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반등 한번 정도 나왔을 때 분명히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세는 한번 붙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홀딩의 관점으로 추가적인 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기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전적으로 5,000원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 5,500원 정도 안 깨지면 보유하면서 반등을 한번 좀 기다려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5,500원 정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한번 반등의 기대감을 갖고 좀 지켜봐도 되는 그런 이슈와 기술적인 흐름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됩니다. 자 앞으로도 대아티아이는 이슈가 생길 때 마다요. 계속해서 영상을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0분부터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마감됐었던 미증시에 대한 상승의 이유와 하락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 반대로 하락하면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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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